한글자막 by 한효정 혼자서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걸 보고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위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끼리 위드되게 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누린 부분이 필요하죠 그걸 보고 위마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세 가족이 꼭 이해시켜 드릴 게 마가다락방의 팀합숙의 축복입니다 아까 1강은 감남산의 합숙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두 가지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감남산의 합숙이 분명히 전달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 가족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만들어져야 돼요 거기서 미션이 나오는 거죠 세 가족들은 거의 기도 제목을 말하거나 자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이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어느 정도 되면 만나하면요 항상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세 가족 때는 어른도 기성세도 그렇지만 세 가족 때는 실제 기도에 있어서 기도 문을 만들어도 됩니다 메가더 장군을 비롯해서 기도 못 남긴 사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이용하든지 수요 예배를 이용하든지 해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말로서 쉽게 말하고 통성형으로 기도하는 거죠 새 가족이기 때문에요 다른 거 가르치면 힘드니까 이렇게 기도 문을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통성형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천지차입니다 응답도 어느 날 정확하게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걸 얘기해줘야 돼요 그날이 언젠가 확인해라 여러분은 많은 신자들이 모르고 지나가는데요 우리가 기도 그냥 했는데 응답이 딱 앞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날에 딱 언급하십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할 수 없으면 혼자 살아도 해라 제가 말이죠 부모님께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 기도 가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 이제 마치고 나면 시간이 많잖아요 내 혼자 이제는 40일을 딱 작정을 해봅니다 40일을 한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마가다락방 이전에 감남산에서 죽게 주신 미션이 분명인데 내게는 미션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확실한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을 건데 내가 못 찾은 거잖아요 그걸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당장 그런다고 해서 내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는지 압니까 영도로 딱 하게 된 겁니다 그분들이 날 연락이 왔어요 이래가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전도 운동할수록 응답을 딱 해요 그런데 영도로 들어가서는 잘하지도 못했죠 영도 상황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단지 중요한 건 아니죠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정확하게 하신다는 것은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에게 반드시 기도 제목과 미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찾는 날으로부터 항상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게 되죠 이걸 여러분도 찾아야 되고 반드시 새가족에게 찾게 해줘요 혹시 영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 교인에게 앉아 계시는 건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뭘 했냐면요 기도 제목을 적어내봐요 기도 제목이라는 게 엉터리는 없지만 거의 이거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정도 해주고 그만큼 실제 기도가 중요한 거랍니다 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저는 24로 깊은 기도 들어가는 비밀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새가족은 불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가족은 우선에 적어주기도 하고 특히 환자들은 적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구원 받은 게 확실하다면 그러고 난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임마누엘의 가장 본토라고 하면 교회입니다 여기서 마가다라빵 기도가 시작됩니다 시원찮게 해도 돼요 제대로 잘 못해도 하면 역사할만 해요 그래서 제가 시원찮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곳은 서른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응답은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됐죠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됐습니다 지금 딱 전도하는 사람들이 만나졌다니까 그러면서 뭐가 일어났냐 세계보고만 나오죠 그건 정확하게 말이에요 저는 지금 나도 모르게 24 들어가는 게 뭐냐 237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응답들이 와요 그러면서 그것도 확실한 응답들이 여러 가지로 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감사합니까 그래서 지금 각 지역 살리는 것 렘난 살리는 것 렘류 살리는 것 이런 방법들 하나님은 참 말씀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딱 맞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정 목사님에서도 얘기했고 김상범 목사도 얘기했지만 미국 살리내라 저 미국에서 신학생모가 집 안 옵니다 보낼 교회도 없고 교인도 없어 이런 작전 가지고는 미국 못 살립니다 영어 능통하게 하는 성공된 렘난 들 찾으라 알 위해서 신학 공부시키라 그래서 투잡 가지고 먹는 거 관계없이 띠돌으면 겨우겨우 교회 전도사 되고 목사 돼가지고 밥 먹을 거 없어 그거 해결하려고 된다면 미국 부모는 못 합니다 그래만 시작해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마가다로 판국이 돼 여기서 확실한 거 주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이유들을 조금 살펴봐요 보금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눈구하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걱정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통해서 일을 이루실 겁니다 또 많은 목회자들 많은 중위자분들이 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그분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진 자인데 모인 거예요 모였다는 말은 흩어진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남은 자로 있다가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바뀌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해줘야 될 이유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축복이 이렇게도 큰데도 불구하고 상태가 어떤 상태냐는 겁니다 아직도 옛날 영적 문제로 그게 갇혀있는 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지만 영적 문제 가지고 교회에 오거든요 이게 눈에 안 보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각인 불이 체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겁니다 자 이들의 상황은 또 듣나면요 여러분이 꼭 도와줘야 될 것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 소리를 듣게 돼요 자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왔는데 불렀는데 사람 소리를 듣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전부 개인 입장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걸려서 지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역을 해주는 겁니다 자 본론을 들어가자면 어떤 사역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마누엘 속에 있는 나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줘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속에 있는 당신이라 그래서 이 은혜를 꼭 받아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인데 이렇게 집중하면 되는 거다 여러분 좀 해보세요 교회에서 다른 거 집중하지 말고 이 집중을 해라 그러면 반드시 이 응답을 봅니다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이래 이 말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자 새가족에게 알려줘야 되겠어요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돼요 그런데 교회 올 때 옛날에 자기의 이런 거 문제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표시를 낼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람 소리 주고받고 하다가 많은 걸 놓치게 돼요 이때 여러분이 이 축복을 딱 붙잡으면 자연적으로 전달되게 되죠 두 번째입니다 인마누엘을 누른 우리 교회 축복이 뭔가를 교회에서 찾을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인마누엘 속에 있는 우리라고 할 때는 찾을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산업 모든 것에 교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되겠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또 우리 인마누엘 교회와 여러 해외 교회잖아요 이 교회들은 복음 운동 때문에 부른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찾고 질문한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명자 여러분이 중요하고 새가족에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 보고 시험 들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답이고 이게 재미예요 우리는 모든 교인이 마음으로 확 따라오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 사람들이 그냥이 아니고요 사도행 예장 17절 18절을 찾아야 해요 뭐죠 하나님의 음성인데 장례일과 환상과 꿈 그랬습니다 미래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점치로 가는 사람 많아요 이 못 찾아가도 이거는 찾아야 할 필요가 없는데 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처럼 여러분이 말씀 잘 축하하는 사람들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새가족에게 찾도록 다른 거 붙잡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해요 그러면 교회 가서 받을 축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찾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받을 응답이 있어요 이거는 꼭 알려줘야 되겠죠 은약의 성체입니다 조회는 반드시 이 은약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붙잡는 겁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냐 할 때 여러분의 능력이 다소 필요합니다 목사님도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의 임하지 않았을 때는요 목사님의 수준 능력 학벌 다 그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뿌리면 그거는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원하는 것도 목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교회에서 찾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왔잖아요 말씀입니다 반드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했어요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요엘이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지됐다고 설교 시간에 메시지를 한 거예요 교인들이 확 살아난 겁니다 이러니까 교회가 말이죠 부흥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돼야 부흥됩니다 사도행인 2장 41절입니다 이렇게 막 삼천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흐름 세 가지를 볼 사도행인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뭘 봤죠 말씀의 흐름 뭘 봤죠 기도의 흐름 뭘 봤죠 구원과 전도의 흐름 딱 본 겁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의 흐름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기도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사도의 가르침 이 말은 말씀의 흐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떡을 떼며 교제함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흐름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만 딱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꼭 얘기해줘요 해보갈 거예요 옛날하고 이제 다릅니다 이제는 아주 기본적인 것과 빛의 경제입니다 이걸 해보가야 하시다 이걸 해보가야 하시다 이게 우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돈 벌겠다 이 말도 되지만 그 말이 아니고 빛의 경제를 해보가야 하다 흥금 설명 잘해줘야 합니다 어렵게 사니까 대부분 흥금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잘하셔야 합니다 교육자니까 흥금 크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자도 흥금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사람 만나고 돈 많이 씁니다 상상으로는 교육자들은 많이 씁니다 사람 만나 대접하고 대접하고 많이 하잖아요 흥금에 대해서는 딱 정성이 없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될 축복들을 잘 모르게 됩니다 어떤 중직자가 말이죠 제복을 이렇게 성교흥금을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소중한 거 아닙니까 제가 밥을 못 먹습니다 그 나이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어디로 갔든지 잠 못 잡니까 밥 못 먹습니다 그 나이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왜 줄까 말이에요 목사님 전도 성교 활동에 지장 없이 하시라 이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간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성교사님에 대해서나 손님에 대해서 그것도 내가 이렇게 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요 알뜰히 딱 모아놨다가 2, 3, 7에 1억 원금했잖아요 이 말은 자랑이 아니고 많이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축복이 뭔가를 알게 해줘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헝금헝금 교회에서 헝금헝금 이러기 쉬워요 새가족들 이해 잘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자신과 새가족이 이걸 바로 안 가르쳐주면 큰일 나요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사람 만나도 돈 쓰지 왜냐 그 돈이란 건 유통하는 표기 때문에 어쩔 수 있으게 돼요 그렇죠 그럼 내가 교회 가서 헝금하는 데만 생각이 없다 그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건 절대 빚의 경제 회복 못합니다 나는 어릴 때 봤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우리 어머니가 교회 헝금의 1순위예요 난 그때 이해 안 됐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아실 건데 난 그때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 아실 건데 이랬다니까 그것도 나 타락했을 때 교회 안 갈 때라 그것도 우리 어머니가 뭘 한 거 맞냐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하나님이 알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 없습니다 항상 내가 보잖아요 항상 내가 보잖아요 11조부터 딱 떼서 따로 나눠 봉투에 여러 개를 가지고 주의를 넣은 거면 따로도 안 넣어 넣으면서 늘 똑같은 일이야 이렇게 안 하면 가져다닌다 쓴다 이거야 없으니까 진짜 그때 이해 안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축복할 수 있냐 다 놔두고도요 가족이 한 번도 병원 간 적이 없어요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19, 5명인데 아파가 병원 간 데 오신다 이런 일이 없었다니까요 정말 의사들에게 미안한데 병원 갈 일이 없어 안 아프니까요 헌금을 많이 했더니 병원을 안 갔다 이 말이아요 이 말이아요 이 말이아요 이 말이아요 이 말이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셨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면요 헌금 많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법무부사람이 인수를 하지마 헌금 많이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로크펠러 바로 깨달은 거예요 평신 돈은 돈 많이 벌어 헌금 많이 하면 돼요 로크펠러가 바로 어머니 말씀을 잘 알아들은 거예요 어머니가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너는 교회에 가서 뭐 썰던 소리 하지마 그 말은 교회에 썰던 소리가 많으니까 무조건 너는 한 시간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 그리고 돈 제일 많이 벌어서 교회 제일 많이 부엉시키라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 후대들이 문제 와서 그렇지 정말 미국 살렸지 않습니까 해주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세 가지를 가슴 품고 세 가지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은 0.1%의 사람들입니다 교회 헌신하고 믿음으로 사 이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부른받았다는 여러분들은요 0.1%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성사미 하나님께서 그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이면 그건 우상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응답이다 이게 전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조회가 하면 참 문제 갈등이 많아요 여러분이 이 속에 있잖아요 이 속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주역입니다 절대 힘 빠지지 마시고 흔들리지도 마시고 문제 갈등 속에 있는 그 내가 이게 보면 주역이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건축은 왜 합니까 메이션 전쟁입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결론 내려려면 메이션 전쟁입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는 영적 싸움의 가장 큰 게 뭐냐 메이션 전쟁 전도 중에 전도가 뭐냐 메이션 전쟁 누가 뭐래도요 전도 중에 전도 전쟁 중에 전쟁이 메이션 전쟁 내가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는 중에 예원교회가 새로 지었잖아요 굉장히 강서지역 영적 바람이 많이 일어난 게 보여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교회가 든든히 쓴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 예원교회의 성도님들은 언약 새로 잡아야 돼요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내가 생명 걸 수 있는 교회 운동이라는 것을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것을 딱 결론 내려야 돼요 그렇죠 이 상황 말고는 없습니다 부산에도 지금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축 그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앞뒤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늘 지금 기도 속에 있습니다 이만웰 서울은 조금 더 급한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다 지어난 걸 사게 됐어요 우리 정모호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천번만 번 그거는 짓는 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지어봐 주셨으니까 우리 부산에는 지은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기도 중에 있는데 이 짓는 자체들이 말이지 캠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것도 한국 교회사에 굉장히 남는 이유가 됩니다 저는 은근히 속으로 걱정했거든요 우리인데 안 팔 건데 나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또 중요한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메이션 전쟁입니다 세 가지 다민족 살리는 메이션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인 병 아무도 못 고칩니다 치유하는 메이션 전쟁입니다 렘난트 바로 키워야 됩니다 렘난트 살리는 메이션 전쟁입니다 이 세 가지에 여러분이 들어있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남을 응답을 주실 겁니다 우리의 움직임이 후대들에게 아주 중요한 발자취로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예비되어 있고 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이 시간에는 중직자분들이 큰 힘을 얻는 은약의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새가족을 위한 마지막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강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강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강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강의는 좋은 scratching에 가서 고 с담을 주실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강의를 주시는 우리의 마지막 강의는 우리의 마지막 강의는 우리의 마지막 강의는 우리의 마지막 강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